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그것을 정확히 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평범한 한 가정자원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일생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정말 정확해야 되죠. 고점에서 집을 매입했는데 이를테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 가격이 크게 조정되어서 이를테면 60원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0원 정도의 큰 차액을 평생 동안 갚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40원 정도를 갚느라고 잃어버리게 될 다른 기회까지 생각하면 한 가정 차원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본에서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시점에 대부분 셀리맨들이 많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특히 모두가 집값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대세를 이루고 모두가 허겁지겁 매수대일에 들어서는 경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짐하면 주의 주의 또 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낙관론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1월 22일자 동아일보에는 대규모 공급 예고에도 치솟는 집값 단기 대책 없다 커지는 회의론이라는 검직한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익숙한 그런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특단의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둘째 전세난이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매매로 이탈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셋째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는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난해 7월 31일 날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자 전세 가격이 급등했고 전세난에 지친 무주책자들이 아예 이번에 집을 사버리는 매매로 전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기사의 끝부분에 부동산119라는 조직의 인병천 수석연구원이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한파로 전세 수요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3월 봄 247이 시작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서 집값 상승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못 사면 더 오를 것이란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웬만한 대책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기조를 끊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의 혹할 일만은 아닙니다. 현장 분위기는 다른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장 분위기입니다. 1월 23일자 한국경제신문 온라인팡 제목 자체가 통념과는 아주 반대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아파트 최고예요. 집주인들 눈물의 자랑 배틀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일면 온라인신문의 일면에 실렸습니다. 작은 제목은 아파트 가격 상승 대세론이란 시중의 지배적인 의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제목 한번 살펴보시죠. 집값 떨어질냐 조화심의 인터넷 적극활동 집 한 채의 달랑인데 이렇게 해라도 자산을 지켜야. 작년 아파트 매매 최대치 최대도 급증해. 의견을 놓고 대립과 논쟁이 붙기도 욕을 먹어도 일단 내 집 마련.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GTX 5호선이 들어올 모양입니다. 더블역세권이 기대됩니다. 이런 댓글도 나오고 저번에 눈이 왔을 때 창밖 풍경입니다. 코로나로 답답한데 리조트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댓글도 나오고 뉴스에서는 거래가 즐거웠다고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실려는 게시글들입니다. 기사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카페 그리고 커뮤니티 등에는 아파트 자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매수의향이 있는 예비 수요자들에게 아파트의 장점을 소개해 주거나 자기 집에 시세를 떠받들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예전엔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위해서 아파트 홍보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파트의 장점을 소개하면 개별로 오는 쪽지나 연락을 통해 중개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집주인들이 자층에서 아파트 자랑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로 집을 높은 값에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주택자임에도 높은 가격대에 매수한 만큼 아파트의 평판이나 미래가 치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높은 가격에 산 많은 종류의 매수자들이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잔지를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은 어떻게든 주택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 쓸 것으로 봅니다. 실물 분야가 별반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한 자산가격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자산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는가 다음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초대형 경기 부양책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조정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환수하는 조치는 언젠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공병호 tv에서 얼마 전에 소개했던 서울주재 일본 상사원들의 조언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자산가격 조정 그런 경험을 따라가는 것 같아. 이런 지적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 댓글을 쓰고 자산가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자산가격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력 생산력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회의 실물 부분에 생산 여력이나 능력이 점점점점 떨어지게 되면 자산가격이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한 정책당국이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바깥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게 되면 정책으로서는 시장의 큰 힘을 막아낼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몇 주 전에도 한번 제가 다뤘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동아일보의 기사와 한국경제시의 온라인판 일면 기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알리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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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